달의 위상변화 준비물 조트로프 전개도 달 위상변화 그림 가위, 풀, 실 조트로프 전개도를 준비합니다. 구멍이 나 있는 조트로프 전개도를 선을 따라 접은 후 깔때기 모양이 되도록 붙이고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고 준비합니다. 또 다른 조트로프 전개도에 달 위상변화 그림을 잘 맞추어 잘라내고 붙입니다. 구멍이 나 있는 조트로프 전개도로 달 위상변화 그림을 준비합니다. 구멍이 나 있는 조트로프 전개도를 처음으로 발간후 구멍이 나 있는 조트로프진 pandex 유사장으로 각종 분알동화 그림으로 만들기 조트루프 전개도에 있는 선을 따라 접어 그림을 붙인 쪽이 안쪽으로 하여 깔때기 모양이 되도록 붙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멍이 나 있는 조트루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에 매듭을 지어 고정시킵니다. 위와 아래에 조트루프 전개도를 붙여서 완성합니다. 구멍이 나 있는 조트루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으로 하여 깔끔하게 만들어진다. 구멍이 나 있는 조트루프 끝에 실을 끼우고 안쪽으로 하여 깔끔하게 만들어진다. 조트루프를 돌려보면서 달의 모양 변화를 관찰합니다. 초승달, 상현달, 보름달, 하현달, 금음달 순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.